자 문제 1 DB 구축. 회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첫번째 성명 필드에 인덱스를 설정하는데 단 회원 번호는 다르지만 같은 이름이 입력될 수 있다. 중복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분 필드에는 G, S, C, D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포함된다. 인,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G,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렇게 하면 포함된다.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목 필드는 AA01처럼 영어 대문자 두 글자와 숫자 두 글자가 필수적으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 입력 마스크 문자 중에서 대문자로 입력되게 하려면 크다. 그 다음에 문자가 필수 입력되게 하려면 그 다음에 숫자가 필수 입력되게 하려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가입일 필드는 새 레코드가 추가될 때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기본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날짜는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형식 같은 것은 수령하지 말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회원의 월, 회비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입력할. 여기에 납부여부 필드를 추가하고요. 단, 납부여부의 입력은 납부하였을 경우는 True로 클릭하여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Yes, No에서 형식을 True, False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True로 클릭하여 선택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의 과목명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록 값은 이렇게 설정을 해라.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얘는 행원본의 유형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구분할 때는 이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엑셀, CEL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에 들어가서 회원 테이블, 그 다음에 상세 구분 테이블, 과목 테이블 다 필요하죠. 회원 테이블의 구분 필드는 상세 구분 테이블의 구분 필드를 참조하고 아래쪽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값 같이 변경이 되도록 그 다음에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의 과목 필드는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회원 등록 내역 포멀 자 이렇게 생겼고 다음 화면과 지시 사항에 따라서 완성을 해라 자 폼 속성의 기본 보기를 화면과 같이 설정을 하고 자 이렇게 연속 폼의 형태죠. 그 다음에 탐색 단추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본문의 모든 컨트롤은 본문의 모든 컨트롤은 가로 간격이 모두 같도록 설정을 해라. 여기 보면 가로 간격 같음 이란 부분 보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txt 할인율 컨트롤은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퍼센트 기호 추가 이 퍼센트 기호를 추구한다는 것은 텍스트가 하나 붙는다는 얘기죠. 할인율 필드의 식에서는 대괄호 속에 사용이 되어야 되고 텍스트 퍼센트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맞춤도 문제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이렇게 텍스트 맞춤을 설정하시오.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수강 금액 txt 수강 금액 컨트롤에는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아래쪽에 보면 탭 정지 지금 얘인데 아니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txt 수강 금액 그 다음에 txt 월 회비 평균 자 이 컨트롤에는 월 회비 필드 값의 평균이 나타나도록 해라. 자 평균을 나타내는 것은 abg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포맷 함수도 같이 사용해서 이런 사용자 정의 형식대로 그러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고 원이라는 텍스트가 붙고 이런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포맷 함수로 사용자 정의 형식 값을 반환할 값은 월 회비에 대한 평균이죠. 이것을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 표현해 주는데 천 단위 구분 기호 마지막에 0이 붙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수치 값들 중에서 0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one 이렇게 저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포맷 abg average 함수의 월 회비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 원 기호를 그대로 나타내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가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 여기 시계의 그 괄호를 닫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맞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avg 함수를 닫는 괄호가 빠져서 그런 오류가 나온 것이고요 충분히 다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 등록 내역 포맷을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제죠 txt 수강 금액 자 여기 컨트롤에는 할인율과 수강 개월을 적용한 수강 금액을 계산해서 계산식은 그대로 다 주어졌고 형식은 표준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는 0 컨트롤 원부분만 지정해 주면 되죠 문제에서 어차피 필트 이름을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식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수강 개월 곱하기 월회비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이죠 할인율 빌드 나누기 100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회원 등록 내역 포맷 다음의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구분 필드의 값이 g이면 구분 필드 얘죠 자 미리 보기 그림도 그렇고요 얘가 g이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들의 글꼴을 굵게 설정을 해라 그러면 이 본문의 모든 컨트롤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세규칙을 만들어서 식이 자 여기 구분을 아까 txt 구분 컨트롤 이었죠 그럴 때 굵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xt 구분 컨트롤의 값이 g이면 요 얘기죠 요 얘기 요렇게 하면 굵게 해라 요런 형태로 처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미리 보기 그림과 자 여기까지 요렇게 하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구분별 회원 내역 보고서를 다음 지상의 화면 참조해서 완성을 해라 보고서 머릿글에 제목은 예로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되겠죠 이것은 구분별 회원 내역 이라고 캡션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의 이름은 lbl 제목 컨트롤 이고요 캡션은 구분별 회원 내역 글꼴 이름은 공서체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24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은 점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구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원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죠 해원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자 표시대로 설정하시오 그 다음에 세번째 본문의 tx구분 컨트롤에는 자 여기 tx구분 컨트롤에는 구분과 상세 구분 필드의 값이 화면과 같이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그 구분 값은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상세 구분 부분에 이제 괄호로 둘러싸 있다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동일한 작업인데요 그래서 필드를 나타낼 때는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 준다 그래서 구분 필드와 연결을 한다 연원 괄호 상세 구분 닫는 괄호 이런 형태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바닥글 구분 바닥글이죠 이 영역의 높이를 0.3cm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실순을 표시를 하시오 이런 형태로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의 이름은 라인구분선 라인구분선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페이지 컨트롤에는 페이지 번호가 전체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도록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는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전체 텍스트는 페이지즈 구요 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리를 해주는 거죠 여기 한 칸 띄워야 되겠네요 현재 페이지 이렇게 저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관리폼의 CNB 조회에서 목록을 선택을 하면 구분이 일치하는 회원들의 정보가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즈를 구현을 해라 필터와 필터온 속성을 이용하고 CNB 조회 컨트롤의 첫 번째 필드에 구분필드가 지정되어 있다 CNB 조회 컨트롤의 행원본이겠죠 구분필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분필드의 값과 CNB 조회의 조회 컨트롤의 값이 같은지 필터링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CNB 조회의 체인지 이벤트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필터와 필터온 현재 폼의 필터 속성 구분필드와 같으냐 이 얘기죠 CNB 조회 컨트롤의 값이 현재 폼의 필터온을 트루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회원관리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보고서보기 CMD 보고서 이걸 클릭하면 온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즈 구분별 회원 내역 보고서를 조건은 없고요 그냥 열리면 되는 겁니다 두 커맨드 개체에 오픈 레포트 레포트 이름은 구분별 회원 내역 보고서고요 미리 보기니까 액뷰 프리뷰 다른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잡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이죠 만들기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회원과 과목 테이블을 이용해라 어느 달에 가입했는지 판단은 가입일 필드를 이용하고 매개 변수 값 입력 창에 조회 월 입력 어느 달에 가입했는지 판단을 가입일 필드를 이용해라 가입일 필드에서 우리가 어느 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months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조건에 조회 월 입력 이렇게 프랑포트를 집어넣어서 대괄 속에 넣어주면 가입일로 월을 판단해서 조회 월 입력이라는 매개 변수 거리 입력 창을 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는 표시가 되면 되지 않겠죠 단지 조건만 가려주는 부분이고 이제 나머지 결과에 표시될 회원번호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과목명 하나만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됐죠 월회비 가입일 만료일 월회비 가입일 만료일 월회비 가입일 만료일까지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쿼리의 이름은 가입월조회 쿼리구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의 두번째 회원의 구분 및 과목별로 인원수를 조회하는 구분 및 과목별 인원수 크로스체 쿼리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회원 등록 내역 쿼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라고 했구요 실행 결과를 보면 우선 이 구분과 상세 구분이 행머리끄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액세스 엑셀 나오는 것은 과목명이죠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인원수니까 갯수 갯수를 값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쿼리의 유형을 크로스체 쿼리로 바꾸구요 과목명과 그 다음에 상세 구분이 크로스체 쿼리에서 행머리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과목명이죠 엑셀 뭐 액세스 컴퓨터 일반 이게 과목명이잖아요 이 부분은 열 머리끌이 되고 그 다음에 갯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값이 되고 갯수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묶여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네요 우선은 행머리끌 부분이 과목명이 아니네요 그죠 구분이네 구분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겠습니다 자 행머리끌 부분이 구분이었다 과목명이 아니고 저희 쿼리의 이름은 구분 및 과목별 인원수 쿼리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만들기 쿼리디자인 세번째 문제 회원과 과목 테이블 이용해 주고요 회원이 10명 이상인 과목의 과목 코드와 과목명 그리고 인원수를 검색하는 우수 과목 자 화면 참조해서 만들면 되니까 과목 코드와 그 다음에 과목명 그 다음에 인원수는 회원 번호로 구하도록 하죠 카운트 해야 되니까 그룹 바이 사용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갯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조건이 있죠 회원이 여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원수를 구하게 될 텐데 그 인원수가 10명 이상인 크거나 같다 10명 이상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별명을 만들어줘야 되죠 인원 이렇게 하면 실행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퀄이의 이름은 우수 과목 퀄이고요 이렇게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닙니다 퀄이의 이름은